어색하세요, 왜 이렇게? 너무 어색하십니까? 저희 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아니, 입학이 아니라요 저는 입학이 아니라 아는 친구 중에도 잘못한 분이 계셔가지고 누구예요? 가현 씨, 나와봐 왜 잡지? 왜 잡지? 상웅둥 만든 거지, 상웅둥 상웅둥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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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합당했죠 어차피 관뒀잖아 아니에요, 그런 거 선생님은 어색했다고 이런 기억이 아니라 이런 기억이 안 돼 사회 학생부 매니저분가 네 우리 상웅 씨 왜 오신 거예요? 못바로 공구장구가요, 공구회 찬성아, 같이 가자 2PM 중에서도 많이 떨어지던데 오늘은 지극히 제가 보호자 입장으로 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스케줄이 있나요? 네, 나중에 아니, 멤버를 하고 팬더의 만남이 있어 팬더의 만남이 죄송한데 아침 아프시에 클럭 가세요? 네 눈 발짝이 눈 발짝이 낙석이나봐요 잠화도에 클럭 가시나 오셨나봐요 인사를 듣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민 씨를 제 입장 채킬지 말지 찬성 씨랑 매니저분이 뭔가 좀 보여주시면 개인기나 이런 거 갑자기 제가 이제 교과를 사실 10점 만점 시점이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좀 약간 좀 추워서 얼었네 네 그 10점 만점에 10점을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바꿔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매치잖아요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100점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갈게요 경리 누나 목소리는 먹죠 100점 만점에 100점 잠시만요 먹죠 경리 누나 목소리는 먹죠 100점 만점에 100점 이미 얻었어요 지금 이미 얻어서 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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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경리 누나 목소리는 멋죠 목소리는 멋죠 100점 만점에 100점 평수 형 이만은 빛나 100점 만점에 100점 랩을 너무 잘해 100점 만점에 100점 손이 형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100점 만점에 100점 정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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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서 자 그럼 우리 민희양과 함께 교실을 들어가볼까요 자 들어가시죠 들어가십시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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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멀쩡아 멀쩡아 멀쩡아